요우 요우 한요한 형 정규앨범 듣고 있는 사람 너 들어봤어요? 아니 아주 돈이 쓰거든요 매우 좋아 잠시만요 그래 인사 한번 오지게 박아봐라 나한테 나 94년생이거든 요한이 형 내 형이고 그 다음에 키드밀드 형 내 형이고 쿡이 형 내 형이고 또 누구 있지? 93년생 비와이 형 내 형이고 시잼 형 내 형이고 난 아직도 어려워 난 막내야 거의 내가 형인줄 알아 어리 지코 형 지코 형도 내 형이다 지코 형 다음으로 내가 시험했던 번이 제일 어리다고 94년생이야 94년생 나 여기 가까이서 보면 좀 어리게 생겼어 뭔 말인지 알지? 그리고 나 사칭한 사람들 누가 창모라 그러면 일단 이 점부터 확인하세요 이거 뭐 뭔 말인지 알지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이제 너 질라 감기 한번 프로모할까 초대 한번 할까 초대 한번 할까 뭐 저랑 질라랑 그때 되게 반성했던 반성했었어요 진짜 과영한테 사과도 드렸고 오 빛빛 요한 근데 그때 웃겼던게 요한이 형이랑 나랑 뭔가 패션이 비슷했었어 록스타들은 되게 다른가봐 좀 되게 비슷한가봐 멋을 아는거지 나 술 한잔만 했어 내일 왜냐면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일찍 스케줄 때문에 최대한 술 안먹었어 지금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 내 친구랑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눠가지고 해물 그냥 두번에 두번에 흐 이건 내 무대의상 나 이렇게 입고 갈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정규앨범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정규앨범을 만들 때 닫는 순간을 만들 때 돈 번 순간을 만들 때 돈 벌 시간 3를 만들 때 돈 벌 시간 2를 만들 때 저는 약간 정신적인 그 이상이 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이래야지 음악이 잘 나오거든 입술이 뜯어져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내야 되고 왜냐면 나 이제 방송 마무리 없으니까 Kill the 다음으로는 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이래야 가사도 잘 나오고 다 나를 위한 거야 안 돼 유튜브 하면 안 돼 지금보다 돈 더 벌고 싶지 않아 유튜브 하면 돈 나 많이 벌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원해주 만났는데 알겠습니다 가사스로 가야겠다 빠이 봐